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나서겠다고 했다가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강서구 총장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이재명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자 팩트로 때린 게 아팠는지 민주당의 발작이라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은 어제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취소하니까 이에 대해서 성명을 냈고 김태우 후보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중대범죄 피의자로서 지원 유세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강서구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발끈하면서 대통령의 사명과 여당의 공천장을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오랜 단식으로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야당 대표를 향해서 막말을 퍼붓고 있는 뻔뻔한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유세를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취소한 것 때문에 민주당과 김태우 후보가 한판 붙었는데 사실 김태우 후보가 한 얘기가 틀린 말은 없죠.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이 영장 기각을 받은 거 하나로 마치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설치고 있지만 이재명이 중대범죄 피의자인 것만큼은 김태우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팩트는 이재명은 이미 전과 4범의 중대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별을 더 많이 달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재명이 회복을 하느라 이번에 지원 유세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믿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심사를 받을 때 무려 9시간이나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도 말장이 나올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전혀 없었고 무려 27일이나 단식을 한 사람으로서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그가 제대로 단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인데 아직까지도 환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단식으로 지금 요양을 벌써 며칠째 하고 있는 겁니까? TPM 맞는 거 걸리자마자 바로 단식을 때려쳤는데 그때로부터 한 열흘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도 안 된 얘기죠. 아무튼 김태우 후보가 이재명에게 범죄의 피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상당히 아팠는지 오늘 민주당의 모습은 소금을 뿌린 미꾸라이처럼 펄쩍 뛰는 게 웃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 민주당은 검찰 측에서 이재명 혐의 관련해가지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을 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검찰을 향해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수사 타령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 가고 공소권을 남용을 해서 이재명을 괴롭히겠다라는 집착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이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라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 개소리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죄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시킨 영장 기각 사회로 보더라도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진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증거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보니까 이재명이 분명히 여기에 관여했을 것 같은 의심을 들긴 하지만 이 정도 의심으로 현재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구속을 시키는 것은 이재명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을 기각을 시키겠다라는 것이지 이재명이 죄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하였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이재명이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재명은 구속이 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야기이며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법조계라든가 정치권에서 아니 정치 권력자에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면제부를 주면 어떡하냐 이번에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정치 권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은 봐주기 판결을 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선언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이런 내부 비판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이재명의 영장 재청구는 저번에 영장 기각당한 그 혐의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겠다라는 것인데 민주당의 말과 같이 이재명이 죄가 없고 수사가 잘못되었다면은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될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그리고 검찰 측에서 영장을 기각을 당하면 당할수록 민주당과 이재명에게는 유리한 구도로 가는 것인데 이거를 민주당에서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민주당의 말대로 이재명이 정말로 죄가 없고 당당하다면은 검찰에게 야 저번에도 영장 기각당하더니 정신을 못 차렸거나 그래 또 한번 쳐봐라 10번이든 100번이든 영장을 쳐보시라 그때마다 기각이 될 것이고 검찰의 조작수사 무도함은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증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영장을 치지 말아달라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이며 또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회기 중도 아니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도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영장 재청구를 반대할 명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구속을 꼭 해야겠다라고 느끼는 게 민주당의 윤관석의 케이스를 보면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돈봉투 사건에 엮여져 있는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한번 실드를 쳐줬죠 체포 동의하는 부결을 시켜줌으로써 한번 방어망을 쳐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윤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정치 수사를 했다 자기는 돈봉투하고 상관이 없다 전부 다 누명이고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비회기 때 영장을 치니까 윤관석은 바로 구속이 되었고 구속이 되고 나서 태도가 어떻게 변했죠? 그 전에 태도와는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검찰 측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돈봉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윤관석은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으며 구속되기 전하고 후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태도라든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적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중대 범죄 혐의자일수록 사회적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구속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죄를 만들기 위한 사법 방해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여태까지 보여준 사법 방해 행동만 보더라도 이재명은 반드시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이재명과 관련된 그 수많은 비리 혐의에 실체에 다가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검찰 측에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장 재청구를 상당히 겁내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측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냥 이재명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가지고 실체를 밝히는 것에만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재명과 검찰의 싸움은 전혀 끝나지 않았고 승부가 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정신 승리를 하고 있으니 현실이 무엇인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